이 대통령을 뽑는 줄 알고 투표장에 돌아왔다가 또 반란한 응원군단을 일으켜준 감귤 3대표 이 대통령을 뽑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홍준표 후보 원기룡 후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정권을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5년 내에 선진국을 만들자는 공약을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부터 저는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박근혜 여러분 열렬한 카스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